박현이라는 분인데 되게 옳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딱 여섯 글자로 팩트를 적어주셨죠 그랬더니 그 밑에 남이석 댓글 보세요 요즘은 사실 선진국 느낌은 아닌 느낌적 느낌 이게 전형적인 충청도 화법이라고 봐요 차라리 솔직하게 야 요즘 일본이 무슨 선진국이냐 이렇게 세게 말을 안 해 살살 돌려서 뭐 그렇긴 한디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약간 이런 거잖아 그렇게 딱 선진국이 아니라고 못 박아주십니다 우리 남이석 선생님께서 그랬더니 밑에 윤성기님께서 일본은 선진국 되게 니 값을 정확하게 윤성기님은 얼마나 대단하실까 근데 그 밑에 이제 재밌는 거는 최우영님이십니다 글쎄요 만약 졌다라면 그래도 청소를 했을까 싶기도 예 했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면은 당연히 자신이 말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나와야지 어쨌든 요 최우영님 한번 들어가볼까 또라이 예술가 크 뭔가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CJENM에 다니시네요 이 분은 대기업에 부역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fuck 윤성율 윤석열 크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옆에도 가을이다 정신 좀 챙겨라 성렬아 푸하하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렇게 돼있고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바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저 프로필 사진 뒤에 보면 배경에 토토로가 붙어있어요 일본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분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졌다라면 청소를 했을까? 지면 아나 나쁜 놈들이잖아 이겼을 때만 식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간사하고 막 얄미운 일본인들이 만든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본인의 푸사 배경에 놓을 정도로 아주 사랑하시는 우리 젊은 또라이 예술가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심지어 이 분이 고양이에 되게 진심이더라고 본인 푸사가 다 고양이잖아 그러면은 동물을 사랑하는 윤석열과 동물을 갖다 버리는 문재인이 있으면 윤석열을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을 왜 까는 겁니까? 윤석열이 도대체 본인한테 준 피해가 뭘까? 그 다음에 회색 푸사 이 분은 돌아가셨나요? 아닌가? 정조셉 장현님 남한테만 잘 보이는 건 세계 1위가 맞죠? 이렇게 일본을 디스를 해주셨습니다 남한테만 잘 보이는 건 세계 1위다 근데 이게 디스인가? 잘 보이는 건 남한테 잘 보여야지 자기한테 자기가 잘 보일 일이 뭐가 있나요? 잘 보인다는 말 자체가 남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남한테만이라는 게 많이 왜 붙는지도 모르겠어 남한테만을 빼면 자기 자신밖에 안 났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잘 보이는 게 아닌데 결국 잘 보여지는 건 다 남이고 남한테만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세상은 다 남이고 남한테 잘 보이는 건 세계 1위인 건 좋은 거지 잘 보이는 건 좋은 거고 잘 못 보이는 건 나쁜 거잖아 이 말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하지만 반일 선동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장현, 지오셉, 지영님의 폐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기업, 책임, 약속, 노란 리본이 있고 그 옆에는 평화 새로운 시작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은희 뚱땡이가 만났을 때 만들었던 푸사 같아요 보니까 좀 나이도 지긋하시고 내 또래처럼 보이는데 이분은 프로필 사진으로 본인의 성향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을 매국노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월호를 엄청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홍준표한테 왜 세월호를 분노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세월호를 뭘 어쨌지? 뭐 유병원한테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100번 양보해서 뭐 해경이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는 분노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홍준표가 세월호를 뭘 어쨌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정님이십니다 김정 도덕성이 그렇게 좋으면 전쟁 사과 위안부 사과 부텀해라 크크크 그러면서 가증스런 놈들이라고 딱 일본을 디스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 페북을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니 다를까 올해 가장 큰 소망은 성광진 진심 캠프 이분이 교육감은 성광진이라고 돼 있네요 이 사람이 전교조 교육감 후보입니다 근데 교육감 후보였고 다행히 교육감은 되지 않았죠 올해 가장 큰 소망이 무너졌다는 거 우리 김정님 안타깝습니다 꼭 돼서 교육청 입성을 소망했지만 좌절되셨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주 진성 전교조 후보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을 꺾고 올라간 대전 교육감이 된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대전의 교육이 지금 바로 잡히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뿌듯하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우리도 진지하게 도쿄올림픽 보이콧 논의합시다 맨날 뒤통수 맞지 말고 함 제대로 쳐보자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이 뒤통수를 맞은 건지도 모르겠고 본인 기준이면 도쿄올림픽을 참가한 게 뒤통수 맞은 거 아닌가 안 간다고 보이콧 한다고 말 엄청 많았다가 갑자기 말도 없이 우르르 가서 범 내려온다는 현수막만 열심히 걸었잖아 이런 김정 기준으로 볼 때는 통수 맞은 거 아니야 통수는 일본한테 맞은 게 아니라 한국한테 맞은 거 같은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밑에도 보면은 믿고 하는 짓 봐서는 진짜 달에 갔다 왔나 의심도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진저하이볼 좋다 달싸한 진저하이볼인가 봅니다 말을 좀 특이하게 하시는데 산돌이 위스키에서 나온 진저하이보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저랑 같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네요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할 정도로 일본의 방사능 어쩌고 이런 거 믿고 계신 분 같은데 왜 진저하이볼은 또 맛있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일본 국민 위스키예요 산돌이 위스키가 가꾸빙이잖아요 그거를 저렇게 팔아주시고 저래도 되는 겁니까? 저 위스키를 만든 물은 안전한 물일까? 방사능을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겁니까? 이분은 이제 박성민님이시네요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졌다면 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졌으면 청소 안 했을 거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졌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중에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틀렸고 일본인들은 저도 청소를 했습니다 박성민님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주도에서 어떤 펜션을 하시는 분 같네요 좀 나이는 좀 제 또래로 보이고 근데 보면은 아니냐 다를까? 이기주 기자가 이번에 대통령 도어 스태핑에서 막 소리 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편을 막 들면서 좀 더 지교했어야 된다 윤석열을 더 공격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을 안 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술을 더 늦게까지 먹으려는 속셈 때문에 출근도 또 천천히 하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이때다 싶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고 MBC 이기주 기자를 핑계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주 어떻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윤석열이 하자고 한 거잖아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한 건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한 꼼수를 왜 씁니까? 나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안 하지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꼼수를 막 써갖고 열심히 해갖고 안 하는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사고회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박성민님의 글도 재밌습니다 오늘 탁현민 전 대통령 비서관이 한라산을 오르는 문재인한테 이런 말을 남겼다 산이 산을 오르고 산이 산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저 지금 약간 어질어질한데 탁현민이 어쨌든 한 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이 산이고 등산을 한 거죠 등산 점 하나 빼고 싶다 문재인 등산이 산을 올랐는데 산이 산을 오른 거죠 어떻게 산이 산을 오르지? 아무튼 문재인이 산이니까 문재인이라는 산을 또 오를 수 있겠네? 보통 김정숙이 그걸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래도 압사당하지 않고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방구가 똥을 만들고 똥이 또 똥을 싼 것 같다 아 이건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산처럼 큰 정치인이고 위대한데 윤석열은 똥 같다 오늘도 똥을 생각하니 맛박에 주름만 넣는다고 하신 분께서 이렇게 남이석 페북에 오셔서 일본인들이 졌으면 청소를 했을까? 어? 이런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했으니까 남자답게 엄마 인정을 해보자 이거야 인정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본인은 틀릴 수 있잖아 사람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유호라는 분이 전국민 노령화에 따른 일자리를 선점을 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다 저 편들은 좋게 안 보입니다 아니 안 봅니다 그러면서 갈매기 웃는 걸 딱 띄워주셨네요 그리고 최정우도 질 때도 저러는가 봐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어쨌든 질 때도 했으니까 최정우도 이제는 할 말이 없어졌을 거고 이 김유호의 댓글은 너무 악의적인 게 노령화가 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일자리를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노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저렇게 관중석을 청소하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 정도가 될 거다 그거를 지금 차지하려고 저 젊을 때부터 예행 연습을 해가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다는 아주 택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허무 맹랑한 댓글 너무 인성 터진 거 아니야? 아니 직업을 비하하고 나이 든 사람을 비하하고 못된 그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 댓글이에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다녔 말이야 너무 못됐다 이거야 이런 인성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 이렇구나 민주당을 이제 찍네요 그래서 민주당님들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잘해서 표드린 거 아닙니다 이 남이석 페북에 진짜 강한 좌측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서 가운데 글을 보면 먼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통일을 우선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통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안 무너져야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면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로 가는 길을 택한다면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당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공산당 비슷한 당을 만들어서 당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어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도 먹고 여당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 더 공산당을 만들으면 무슨 당을 만들어야 되나요? 저 저 무슨 칩벌건 저 주황색 달고 있는 그런 당 공공주택을 내놔 그런 당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통일이 된 후에도 북쪽의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모든 다양성들을 인정해야 된대 아니야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양성은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왜 있는 거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모든 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깨끗한 투표로 가야 합니다 진짜 이상한 무슨 망상송을 허우적허우적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단순 무식한 사람의 정점인 5035도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통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크게 바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주 저랑은 상극인 완전히 대척점 맨 끝에 있는 통일관을 보여주시고 계신 분이네요 저는 이 남이석 페북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아요 남이석이라는 페북 유저가 그렇게 강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왼쪽 강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저 재치있고 평범한 사람인데 약간의 반의를 좀 하고 있다 요 정도 느낌인 건데 거기에도 저렇게 왼쪽 사람들이 와갖고 공산당을 인정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윤서인 주변만 이런 거지 사실 밖에 나가보면은 되게 심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이 너무 충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저게 진짜 레알 빵이잖아 저건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루라도 북한 사람들의 삶을 보란 말이야 저런 말이 나오나 김정은이 의해서 살해당하고 강제노동당하고 자유가 다 박탈당한 인간들의 삶을 생각해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김정은의 삶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미쳤나? 김정은의 삶은 지금 보장해주는 게 더불어 공산당이에요 더불어 공산당이 잘하고 있어 뭔 말이야 저게 도대체 너무나 충격적인 저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재우님은 속을 알 수 없는 국민성 남의 나라에서 칭찬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속을 알 수 없는 국민성 우리가 코스타리카 국민의 속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티니지 국민의 속을 알아야 됩니까? 왜 도대체 남의 나라 국민의 속을 알아야 되지 갑자기? 뜬금없이 계속 그 쓰레기 치우는 행위를 보여주기식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보여주기 말고 뭐가 있냐는 거야 이 세상은 모든 거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지 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다가 남의 나라에서 칭찬해야 조란 말은 그냥 업법도 맞지 않고 뉘앙스도 모르겠고 부족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또 최설래라는 분도 이겨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졌는데도 치웠습니다 원래 저런 거 아니에요? 뭘 저런 걸 다 뉴스에 정환규님 원래 저런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다 안 하니까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겁니다 원래 다 저런 거면 뉴스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걸 말을 해야 되나? 도대체 정재우, 정환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우리 정재우는 어마어마한 건담 덕구시네요 아 용산역에 저기 건담을 크게 매달아놨는데 저거 사람들은 항의를 아무도 안 하고 저렇게 반일하는 사람들도 가서 사진 찍고 놀고 있나 봅니다 코엑스 건담 베이스에도 오셨고 저 자크 아닌가? 저런 걸 좋아한 분이네요 아주 어마어마한 건담 덕후인데 저 건담이 한때 뭐 사무라이 군국주의를 상징한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일본 문화를 저렇게 즐기면서 속을 알 수 없는 국민성을 디스를 하고 계신데 글쎄요 속을 알 수 없는 저 반다이의 건담을 왜 그렇게 즐기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호님입니다 완전히 몸에 뺀 보여주기식 행위라고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똑같은 냉랭 이랬는데 누굽니까 그 누구가? 궁금합니다 윤석열인가? 그 다음에 하춘균 선생님도 보이는 것만 보면 선진국 일본에서 생활해 보니까 원생이들이 얍삽하더라 이렇게 하춘균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성호님은 내란범 이명박근의 처벌 시민회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하춘균 선생님도 역시 이재명 시장님 짱입니다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명박을 되게 싫어하네요 이상하지 이명박이 본인들한테 인생에 무슨 폐를 끼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수 가뭄 다스리고 버스 좋게 해놓고 청계천도 생기고 서울 시민들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저렇게 싫어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을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다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나? 아니 저걸 왜 저렇게 욕을 하고 있냐는 거야 다음은 이제 회색 부사 강미리님 척 오지든 나라 다 똑같은 뉘앙스예요 이제 눈앞에 보여진 좋은 거를 까내려야 되기 때문에 뒤틀려야 되잖아요 눈앞에 보여진 나쁜 거는 까내리기가 쉬워요 그냥 그 자체로 얘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미션이 되게 좋은 거를 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척 오진다 이렇게 디스를 해주셨는데 눌러보니까 청와대 사진작가가가 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진들이 있네요 두 번째 사진은 썰매 타는 거 아닌가요 쭈르르 미끄러져 내려오는 건데 저거 노짱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은 저거는 강미리님은 우리 편인가 보다 저도 똑같이 저렇게 노짱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힘드네요 노들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노들섬도 생각나고 원래 저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걸 왜 뉴스에 굳이 라고 하신 분도 눌러보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들 노짱들을 참 좋아하세요 좌우가 없어요 노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균형 잡힌 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차세연님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배상길 선생님 뭘 굳이 저렇게까지 그냥 적당히 큰 것들만 갖고 나오면 될 일이지 나는 일본인들 저런 거 너무 강박으로 보여요 너무 과해 깨끗하게 치우는 게 왜 강박이지 그 다음에 HY 근호인가요 역사적으로 싼 똥도 코스프레 하듯 잘 치우죠 아 역사적으로 싼 똥도 저렇게 코스프레 하듯 한번 치워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싼 똥도 막 열심히 치우면 또 그것도 코스프레 한다고 뭐라 할 거잖아 그럼 도대체 답이 있냐는 거지 그러면서 둘 다 눌러보면 저렇게 윤석열을 까고 있고 오른쪽 분은 딱히 그런 거를 찾지는 못했는데 전라북도 전주에 거주하시는 HY님이시네요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명순님 일본인들은 척을 잘하네 크크 해주셨는데 눌렀더니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 대표님 하트하트 앗 읽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반일이라고 다 왼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좌우가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80%는 왼쪽이다 한 20% 정도가 오른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남의적 페이북을 봤는데 너무 재밌고 사람들의 뒤틀림을 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월드컵 기사들이 다 이 모양이잖아요 일본을 어떻게든지 깝니다 조 1위가 좋나 2위가 좋나 핑크빛 상상을 하던 일본이 산산조각이 났다 저거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하지 않아요 사우디 갖고 저런 뉴스를 만들지 않아요 사우디도 똑같이 1차전에 아르헨티나를 잡고 나서 조 1위 조 2위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산산조각 났잖아 하지만 사우디를 상대로는 절대 저런 썸네일과 저런 뉴스를 만들지 않거든요 저 좌절한 일본 스트라이커 울고 있고 막 우는 관중 붙이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저거를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뒤틀려 있는 거야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라이브의 주제예요 기세등등 일본 코스타리카의 1대0 덜미 딱 느낌표 짠 완전 신다 죽는 거야 아주 그냥 묵은 게 내려갔어 그 말은 그전에 2대1로 이겨서 막 괴로웠던 게 광고처럼 탁 풀린 거예요 아저씨처럼 아 속이 시원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옆에도 일본 승에 2억 원을 건 축구팬의 최후 이러면서 또 빈정거리고 있어요 낭패본 축구팬 아싸 아싸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 왜 저렇게 우리는 뒤틀려서 사냐는 거야 저걸 안 하면 안 되나 저런 기사를 안 만들면 큰일 나나 세계 누가 봐도 창피한 기사 아니에요 우리의 혐의를 비하면 일본의 혐한은 없다고 봅니다 존재조차 미비할 정도지 일본은 굉장히 특이한 몇 명이 혐한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몇 명이 친일이지 우리는 이 기사들을 보세요 우길기 꺼내다 참교육 당한 일본 그러면서 코스타리카 각시탈 이랬는데 코스타리카는 각시탈이 아니에요 코스타리카는 우길기가 뭔지도 몰라요 우길기를 꺼내갖고 참교육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우길기 꺼낸 일본 참교육시켜버린 코스타리카 각시탈이 아니라 코스타리카는 그냥 경기를 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서 진 거는 참교육 당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길기랑은 아예 또 더 참교육 당한 것도 아니고 아예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길기랑 경기 결과는 아무 일에 관련도 없는 거를 저걸 이어놓고 마치 우길기를 딱 꺼내니까 코스타리카 각시탈들이 어쭈 우리 코스타리카가 조선인들을 대신해서 건네주겠어 해갖고 참교육을 딱 시켜준 것처럼 저렇게 썸네일을 받고 우리가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옆에도 기름 부은 감독의 말 일본 부글부글 왜 저렇게까지 일본에 대해서 증오를 퍼붓는 거야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상대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가 결과가 좋을 때는 축하를 해줘야 되고 상대가 결과가 나쁠 때는 위로와 존중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축구 실력은 상대보다 뛰어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물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일본이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축구 결과라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나라의 격이죠 우리도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창피한 게 남을 막 조롱한 다음에 본인이 결과가 나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클래시 로얄을 붙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상대가 엄청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나를 조롱하는 거야 이런 걸 계속 보내요 그리고 막 지가 막 이겨 내 거 막 깰 때마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제가 역전을 해버려갖고 저게 킹타워가 펑 터지면은 그보다 더한 쪽이 어디 있어 심지어 그 상황이 되면 저도 이긴 즐거움이 두 배가 됩니다 왜 그렇게 사냐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 꼴을 안 당해야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상황을 아예 안 가야지 그러면서 일본의 선진 관중 매너나 락커룸에서 청소 싹 해놓고 종이 딱딱딱딱 접어놓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렇게 남이석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흥! 우리는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의자까지 다 닦고 나사꾸냥까지 다 면봉으로 닦겠다 근데 하진 않죠 말만 그렇게 합니다 이겨놔도 어질러고 그냥 가요 실제로 우리 붉은 낙마들도 다 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너무 유아스러워 애기 같아 그래서 힘들어요 인생을 좀 따뜻한 말을 하면서 존중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인가? 학교 교육도 문제고 뉴스 교육도 문제고 반일 영화 교육도 문제고 다들 그냥 미쳐있는 것 같아요 종이학은 좀 광기 같은데 좀 지나친 친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광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도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막 손편지 같은 거 옵니다 사탕도 들어있고 캐러멜도 들어있고 그것도 광기지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음식이나 잘해서 보내면 되지 이 손편지는 뭐야? 아니에요 손편지가 오면 아 여기 정성껏 하는구나 기분 좋다 그렇게 똑바로 남들이 살듯이 지구 사람들이 살듯이 똑바로 살아보자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좀 살아보자 남의 불행을 원하고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제가 그 당사자 아닙니까? 윤서인 부고 소식만 들려주라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은 어떠냐 즐거워요 나는 그런 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 심지어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안 망하니까 내가 망하면 그 저주가 너무 아프겠지만 내가 안 망하면 그 저주들은 삶의 원동력이고 고소함으로 오히려 내가 더 즐겁다니까 우리가 일본을 저주를 하면 일본이 잘 되면 병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 우리 병신되지 말자고 우리 저주하지 말자고 그러면 내려갈 일은 없고 우리도 같이 올라갈 일만 있는 거야 좀 그렇게 살자고 남을 망하길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남이 진짜 나쁜 놈이어야 돼요 글로벌 민폐를 엄청나게 끼치는 정말 나쁜 놈이거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일 경우에는 제발 망하길 바라야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우리 그러지 말자 같은 우방이고 자유 진영이고 멀쩡한 나라 선진국을 저주하면서 사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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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